이른바 관피화를 막기 위해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출신들도 대상입니다. 천안시가 지난달 LH의 한 간부를 천안 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는데 필수 절차인 취업 제한 심사를 받지 않아 임명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신임 사장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6일 후보 가운데 2명을 추려 천안시에 추천했고 박상돈 시장은 현직 LH 간부 A씨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당초 이달 초 취임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직 임명장도 주지 못했습니다. 사장으로 내정된 인사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사는 현재 본부장의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장 임명은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천안시의 의원들은 관련 절차 미행으로 무려 두 달의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용 후보자의 명예 퇴직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가 끝나는 연말까지 도시공사 사장직을 비워둘 수밖에 없게 되었고 무려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또 도시공사 사장 임용 과정의 법적, 절차적 하자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는 임원 추천위원회를 3, 4개월 앞당겨 취업 심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겠다고 해명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